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이 수업은 몇시부터 몇시까지에요? 이 수업은 몇시부터 몇시까지에요 그럼요 그럼요 41초 41초 4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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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42초 43 43 45 45 46 46 46 46 46 49 46 46 47 48 48 48 49 49 49 49 49 49 49 50 50 50 50 50 50 50 50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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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51 52 52 53 53 54 51 51 51 51 51 52 52 52 53 53 53 54 52 53 53 53 53 54 54 54 54 55 55 55 54 55 56 53 9시 10분에 도착했어요 사장님이 화났어요? 안 화났어요? 사장님이 화났어요 사장님은 뚱뚱해요 날씬해요 뚱뚱하다 날씬하다 뚱뚱하다 에고어로도 날씬하다 플라코 1시 10분에 도착했어요 네 수고했어요 릴리아나 수고했어요 다음주에 와요? 다음주에 와요 네 잘가요 오케이 그래서 두번째 그림 두번째 그림 뭐하고 있어요 두번째 그림에서 뭐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뭐해요 사장님이 뭐하고 있어요 말해요 오 말하고 있어요 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하다 말하고 있어요 영호한테 말하고 있어요 세번째 그림 세번째 그림에서 뭐하고 있어요 알람시계를 맞추고 있어요 네 네번째 그림 뭐하고 있어요 아침을 아침을 먹고 있어요 또 뭐하고 있어요 신문을 읽고 있어요 신문을 보고 있어요 다음엔 세디세 신문을 보고 있어요 신문을 읽고 있어요 또 뭐해요 커피 마시고 있어요 오렌지 주스 마시고 있어요 음 네 커피일 수 있어요 커피일 것 같아요 그 옆에 오렌지 주스가 있지만 컵은 커피잔이에요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그림 그 다음 그림에는 뭐하고 있어요 예 스위키요 어 아깐에 그러신다면 지신 거 같은데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버스 버스 지하철일 수 있는데 이거는 밖에 보여요 밖에가 보여요 밖에 건물 보여요 그래서 버스인 것 같아요 버스 버스 그래서 버스에서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버스에서 자고 있어요 그 다음 그림 무슨 일이 있었어요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 그림 그 다음 그림 그 다음 그림 그 다음 그림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아 아 지올에서 그루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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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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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여기다 다면, 혹시 가실 수 있어요? 아,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오셨다면, 오셨죠? 그러나, 아이는 오사리아, 오셨다. 아아, 오셨다. 오셨어요. 오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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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 에 도착했어요 8시 40분 porque no es media y media sino son 8 y 40 desped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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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을 읽어보며.. 내不 grup 한 박스 제 Lily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책상 위에서 잤어요. 책상 위에서 잤어요. 그 다음을 봅시다. 그 다음을 봅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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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죠? 다른해. 그냥 그 수상으로도 있어요. 그 수상으로는 들을 때까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럼 읽고. 그리고 읽고. 그리고 아니 보셨나요? 네. 듣고. 네. 그리고와 비슷한 स쪼 자세히 사 civilization. 사십사조 44쪽 van hacer la pregunta 가 나 나 나 마 마 활동 1 활동 1 활동 1 활동 1 그 부분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여러분이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과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장님의 이야기 다시 일어나서요. después qué va a pasar eso sería la tarea mínimo cuatro mínimo cuatro renglones o cinco el audio está en la misma carpeta y bueno acá en realidad el audio no, pero para el dictado yo no terminé junto terminé la tarea y la parte del dictado no es el dictado que es el mismo que la tarea dictado la tarea no está en los audios ya les mando entonces bien adiós adiós no es el